누구지? 어. 이름이 뭐니? 은규요. 이 의자 주인이세요? 이분 몰라? 문학계의 거장 신동엽 선생님이잖아. 교과서에서 뵌 적 있지? 헐! 안녕하세요. 허, 헐? 놀랄까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쓰는 말이에요. 헐. 여기 많이 지저분하니까 여기 좀 치워줘. 앉으시죠. 이번에 동백문화관 설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선생님? 다들 모일 이유도 없고. 선생님. 사람들이 뭐 돈을 모아서요. 자그맣게 파티라도 한 번 할까 하는 거 같던데. 어휴, 어휴. 괜찮으세요? 아, 저기 됐고 바닥 좀 닦아줄래요? 아무래도 선생님이 이번에는 좀 같이 나가주시는. 선생님. 선생님. 아휴, 선생님. 어휴, 괜찮으세요? 어휴, 어휴.